스피드런! 시작합니다 과염에 휩싸인지 비극적인 화재로 아이와 유모 사망 아 우리 서정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게임팬님 어서오세요 아하 말.. 아예 방송하면 피곤하든 말든 내가 죽기 전까지 말합니다 고비님 어서와요 이브리딩2는요 진짜 이브리딩1에 비하면 나이가 쉬워요 원래 이브리딩1은 디닛장주형이 내가 이상한 타임먼트일 줄 알았어 스타벗키 히면 저런 소리들려요 챕터1 화염 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as 아 일단 왼쪽에 문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창문부터 그냥 옆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의자로 길은 개척하는 겁니다 좋았어요 창문도 문이에요 여기를 못 가듭혀 이 길로 가두시고 가면 일단 이문을 부셔줍니다 발차기 아빠는 강력하다 드레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라락해서 밑으로 윽 아빠가 왔다 어 어 엄청난 스토리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얘가 사실 릴리에요 릴리의 큰 모습이죠 지금 제가 그래픽카드가 제게 불량이어가지고 1080ti를 빼서 옆에 있는 서브컵에 있는 구두꿈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아잼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아파요 짠해 죽겠습니다 지금 어 혹시 내일 용산에 불 지른 어 불 났다는 얘기가 들리면 제가 지른 거니까 어 잘 자라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릴리를 릴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팀에 이렇게 접속을 해야되요 그래서 또다시 이 빌어먹을 기계에 접속을 해서 릴리한테 연결돼있죠 릴리의 뇌속에 들어가 릴리의 이제 정신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게 루빅이었죠 관계없어 넘길거야 좋습니다 챕터2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챕터1이 끝난거에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좋아요 이쪽 와요 달려라 세바스천 어 다행히 이브리닌2는 이브리닌1에 비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야 어 아이라가 이제 개에요 아내 아내입니다 갈려라 아 인자생으로 개아인이 왔었어요 하 이건 지금 무한체력이에요 여기는 어 이렇게 체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편보다 체력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 사실 이브리닌2를 평가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말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게임하면서 무전기 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어 저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거기 때문에 무전기 중요합니다 뭐 이브리닌2는 진짜 애매해요 게임이 그냥 조용준님 어서와요 다 끊어요 좋은 도움되는 얘기 없습니다 이거보고 얘기해주고 메비우스 이제 요원들 한번 체크해주고 의상 변경 의상 변경을 좋아 섹시가이다 스피드런이지만 이 옷을 입고 하겠어 잠시만 좋아 가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이걸로 슬라이드 프로젝터 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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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영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픽은 원래 낮아줘야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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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매해 이 게임 이렇게 하면 이제 거울이 깨집니다 이 거울은 항상 기분이 나빠요 내가 쳐다보면 깨지는 거울이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려고 해 그러면 이제 거울이 깨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됐어요 내가 이브리닌2에 그렇게 호평을 못 주는게 서브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메인캐에서 할게 없어요 그냥 자기 우리가 플레이할게 별로 없어 거의 다 스토리야 스토리 처음에 오픈월드로 가다가 또 오픈월드가 아니게 돼요 되게 애매해 게임이 딱히 어려운 보스도 없고 보스 패턴도 좀 단순하고 적들도 좀 약해지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세바턴 잘생겼다고 이제 여기서 일로 가면 돼요 아 아 안돼 스테미노 그래도 이브리닌1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야 이 정도면 스테미노가 벌레에서 사람 된거라니까요 여기요 여기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왓더헬 변태가 있습니다 사진찍는 변태인데 저런게 예술작품이라고 말하는 심각한 변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태를 후드롭 해주러 가야되요 사실 변태가 약간 보스처럼 나오긴 하는데 막상 중요한 애는 아니더라구요 일단 여기 보면 이쪽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차 이차 거의 종족 지나다니 이브리닌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함을 느낄겁니다 이 속도에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올거에요 모시모시 어 항상 우리한테 오는 전화는 스팸이죠 거지같은 인생 아이 고맙습니다 딥게인님 우리도 언젠가 커플한테 전화가 오는 날에 올겁니다 자 이분은 못 도와줘요 제가 이 게임을 닫겠는데 님을 도와주는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님은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전 제 딸만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 힘들어 그래도 제일 좋은거는 스테미노가 다다라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점 숨어야되요 알아서 숨어지죠 저 친구 아주 심각한 변태입니다 안돼 들켜버리죠 하지만 바람마냥 룩이 따라하고있어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마냥 갑자기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 2층으로 가야합니다 그럼 여기 또 사람들이 또 고기만 그냥 모셔있죠 아 스테미노 주님 제발 저한테 스테미노를 조금만 주세요 좋았어 다시 스테미노를 채우고 달려 달려 상남자는 문 따위 상사람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문 따위 그냥 발로 찼어요 입니다 진정한 멋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거에요 코리님 코리님 여친구 이뻐요 여친구가 있어야지 제가 뭐 이쁘든 말든 알죠 여친구면 이쁘겠지 열어주세요 닫혀주세요 어우 추워 극혐 싸놨고요 극혐 싸놨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안 어려워서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갔다가 카메라 가면 문이 생깁니다 문이 열리네요 김치 날 좋아하는 남자가 분명해 내 사진을 갖고 싶었던거지 자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로 할 것이지 고마워라 사진도 꼭 자러졌죠 갱갱이 하이 왓다 헬 자꾸 이상하게 재생된다고요? 재생 재생목록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상하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는요 아 쭉 그냥 어 강력해요 짜집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자고 하지만 여기서는 스테미너가 굉장히 안나기 때문에 그냥 쭉 도망가시면 돼요 오오 망가 야 야해 짬프 하지만 저걸로 이 친구를 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밟고 올라가서 보자 그니깐 이렇게 달릴수 있으면서 진작 이렇게 달릴거지구 영약한적 어딘다니깐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 야 가는군요 아님 별로 아프지가 않네요 피미님 에라이님 잔느님 어서오세요 타파님 어서와요 야 방금 시작했습니다 음 빨리 깨고 자야되는데 아직 깰게 많다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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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저 문만 보고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앞에 저 친구가 있지만 쫄지마세요 어차피 칼이 맞거든요 아하하하 사실 칼이 준거에요 우리 동료였을 때 무기가 없던 저한테 무기를 주었죠 자식아 내가 바로 세바스찬이야 바로 이브리즘 원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지 얘가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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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숨을 쉬면 저기까진 피가 차요 수사기 바로 좀 오래놓고 아하 다이저 사실 저는 이 권총보다 다른 권총을 더 좋아합니다 연사 권총 프린이 여친이 있었지 않냐고요 재방송 한 반년만에 오셨군요 재방송 한 반년만에 오셨군요 제가 쓰는 권총입니다 연사형 권총 연사형 권총 아하 이제 우리가 할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챕터3에서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요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되는것도 달리기에요 그리고 챕터2를 깨는데 어 달리기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3를 깼는데 어제 이브리닝2 같이 보려고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예? 무슨소리죠? 어제 새벽 2시부터 이브리닝2 했는데 어제 새벽 2시부터 이브리닝2 했어요 저요 저는 처음할때 일곱시간 걸렸네요 1회 났던 사람들 키드먼 나옵니다 키드먼이랑 그 메비우스 보스 나오죠 프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트위치 트위치에서 어제 2시부터 했었어요 저 어제 기다려서 자러갔는데 아 제가 불글의 의지로 또 깼죠 사실 처음에 어제 멘탈 나갔어요 아 내가 다른 스트리머보다 2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는데 내가 그분들보다 빨리 깰 수 있을까 뭐 이런게 있었는데 정말 진짜 처음에 멘붕이 왔다가 정말 초집중해가지고 어 간신히 2시간 따로잡고 이제 어 깼었죠 저기서 이제 춤추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넘기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저 대머리를 쫓아가야되요 오늘 일어난 친구야 이 병이 굉장히 죽죠 이 병이 굉장히 좋죠 한 바퀴 돌기에 귀찮아하니까 네 천천히 와서 어? 제가요 이머리에 한 번 열어주세요 열어주지 않는다면 부신다 음 일단 문을 닫아주고 침착관제 책장을 넘어트린다 잠시만요 좋아요 이 친구가 권총을 껴주죠 저 친구는 나중에 제 손에 죽게됩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더밍일러님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고마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 신작게임 나오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릴레 목소리죠 저 통신기 통신기를 통해서 릴레 목소리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이 게임을 클리어를 해야합니다 뒤로 팬들 대충 먹어주시고 제발 바로 초과류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커피로 그리고 커피로 꿀피 채워두고 나중에 이제 괜히 시간 안쓰도록 밖의 겸이 초콜릿을 갖다달라 쎄 이게 커피를 마시면 피가 차요 정말 마법같은 공격기술입니다 이게 아니다 아 아 체력이 다 날았어 또다른분이었다니 왜 이렇게 표지야 자 간호사 먼저 또 나왔죠 하지만 무시하시고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진짜 오프월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또 통신기를 사용해서 소녀의 목소리가 나는 곳을 추적하시오 무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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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중이 전화하지마 왜 어 지금 못해 지금도 못 빌려줘 음 끊어 아 나 지금 스피드로 죽여 끊어 좋습니다 저도 스피드로 나게 끊었습니다 아 아 스테미너 이 게임에서 나를 막을 막을거는 스테미너밖에 없어 헤헷 벽이다 이게 오프월드여서 이게 오프월드여서 좀비들이 굉장히 멍청해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게 오프월드의 장점은 적들을 안잡아도 된다는 점 오프월드 게임들이 그렇죠 스카이렘도 그렇고 더위처도 그렇고 어 잡을 애들은 잡고 안 잡을 애들은 안잡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보이는 애들을 잡으면서 다니면 이 게임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약간 동네 산책하듯이 아유 아유 배지내셨어요 배지내셨어요 배지내셨네 나를 너무 쫓아오셔 이 친구와 같이 조깅 저분들도 조깅 나오신거거든요 운동하시려고 운동하시려고 휴게소 많이 오셨어 아 다른 애들은 이제 보내고 이 친구와 이 아저씨랑 멀리서 갑니다 이제 분배들에 가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통신을 조작하면 과거를 잠시 볼 수 있고요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릴리의 흔적 열어주세요 문은 절대로 손을 열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 진정한 예의는 손으로 문을 여는게 아니에요 발로 여는 겁니다 하지만 릴리가 열어주지 않죠 어떻게 들어가지? 바로 이거를 밀어주시고 네발로 기어가시면 됩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인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브리닝 그래픽이 꾸졌다고요? 나 진짜 저 말 처음 들어봐 저분은 그래픽의 기흙이라도 알까? 이브리닝 2가 그래픽을 얼마나 잘 만들게임인데 최적화가 개똥이지만 우리 인형 이브리닝 1에 비해서 쉬어졌냐고요? 아 쉬어졌네 이 이브리닝 1은 좀비들의 센 대신 성냥을 줬었고요 그리고 성냥을 잘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이브리닝 1이 힘들었어요 저 창문으로 저 릴리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바리야 여길 나가면 저기 갔다가 어디로 도망친거니 볼 필요 없습니다 전 다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래 거기였어 아 패드 안씁니다 내가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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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게 여기에 웹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달리세요 그러면 저 친구들 옵니다 딱히 그런 신작이 없어요 얘네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주세요 쟤네들 말고는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세요 쟤네들은 죽여줘야되요 끝까지 죽여오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옆으로 안피하면 맞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이 이브리진2에서는 난 개인적으로 여신 조각상은 원대처럼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해서 열어보니까 화약같은거 주더라구요 화약이야 뭐 뭐야 여기 왜 올라가는거야 유저 한개 패치 아닙니다 헤헷 병이다 전 바로 병의신이거든요 병신 여기서 다시 돌려주시고 릴리가 저기로 갔어 여기로 가면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릴리에 릴리에 발자국을 따라가면 피를 볼 수 있습니다 릴리에 릴리에 하지만 릴리에 피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누구의 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아나봐요 아빠는 역시 아빠는 대단해 자기의 딸의 피가 아닌걸 알다니 정말 대단해 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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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명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쓰죠 저기에 또 본술을 찍고 달리세요 이 게임은 달리는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집에 들어갔다가 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게 떠요 그 뭐냐 이벤트들이 뜨기 때문에 괜히 이벤트들 뜨면 이제 적들과 싸우고 별짓을 다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거 하지마시고 갈 곳만 가시는게 깨기 편합니다 그래픽카드요 아 그거 저 옆에 있는 컴퓨터 그거 달아가지고 하고있어요 흠 여기 또 뿅신기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 그 챕터3에서는 오프월드에서는 다 릴리에 이렇게 흔적적 찾아가지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도망갔죠 헤헷 약초답 약초 부자가 되겠어 약초 부자가 되겠어 아니 따져야죠 어디가니 릴리 우리의 릴리에 따라가서 그럼 이쪽에 도착했죠 창고에 있을거야 똑똑한 내 딸 예 창고에 없습니다 헤헷 몇번가요 약 잠깐만 쳐가지고 igner 베wen 연 연 예 제발 제발 그만 봐 사람들이 보잖아 좀비가 있잖아 언제까지 하늘을 보는거야 요즘 사람들이 하늘을 안본다고 하늘을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칼로 이겨주지 짠식아 연약한 자식 젤 겸 이제 전기를 복구하려면 절로 가야되는거죠 착권총알 자식아 나와 다나와 다나와 너희 다나와 나 총알 하나도 없어 너 너희랑 하나도 절대 못사워 나 다나와 너희 다 죽었어 지금 너희 총알있다 나 다시와 다시와 너희 아 이렇게 던지지마세요 일로와 일로와 여기다 기다려 네 경기가 들어갔습니다 업그레이드 뭐지 아잇 자식아 자식아 적당히 해라 나가 나가 아아 쥬쥬 쉬죠 정말 대단해 나도 좀만 얇았더라면 들어갔을텐데 저기로 저기로 감사합니다 무리까지 요게 아니죠 여기는 템 먹으러 가는 곳이고 길은 요쪽입니다 너무 신난다 같이 가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유튜브가 튕긴 것 같아 뭐 일상이죠 새로고침 하세요 새로고침 익숙하잖아요 아니 새로고침 하라고 이 벅청이들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이숙할 때 이숙할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튜브 일 안해요 우리 유튜브 우리 유튜브 일 안한다고요 그만 당황하세요 어 우리 유튜브 일할 줄 모른다고요 아흐 다시 들어줘 피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흐 다시 들어줘 피 들어가고 있는데 Música 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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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딱히 줄 필요가 없어요. 아 됩. 저 친구는 아직 제가 손봐줄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길 나가면은 히힛! 너! 여기 애들은 일로 유인해서 파이어! 불꽃놀이다! 불꽃놀이야! 불꽃놀이! 너무 좋다. 불꽃놀이다! 아우! 빨라! 불꽃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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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안전각으로 돌아가서 그와 대화를 하십시오. 아우! 너무 좋아. 저 시카리박 날아다니죠. 불꽃놀이다! 불꽃놀이다! 그니까 여러분 여기 오른쪽을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불이라면 우리는 어떤 무기가 생각나죠? 맞아요. 바로 석궁입니다. 이 석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아, 성민균님 어서와요. 그래, 성냥도 많지. 이 석궁이 기본 무기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화기 어, 왜 소화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워터파크도 아니고 왜 소화기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살려! 자식아, 다 무시할거야. 도망갈거야. 아, 스태미너. 아, 너무 신나. 너희와 함께라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너희와 함께라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라면 너무 좋아. 하지만 여기는 내 세이프룸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목격 이봉주 게임 목격 이봉주 게임 좋았어요. 강동전을 시켜. 빛으로 가기 위해서. 템들을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당전하고 여기 총알까지 먹고 템 없을 따위 필요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곳은 바로 여기. 라오어가 훨씬 재밌죠. 나의 체력이란 제가 이렇게 인기 많은 남자입니다. 여기 좀비들이 오프월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멍청해요. 딱히 그렇게 무서워할 만 애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브리즘 1때는 좀비들 하나하나가 정말 강력했는데 어 이브리즘 2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거의 공기 대하듯이 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유엔님 어서오세요. 스태미나 업글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까 거울이 있었잖아요. 거울 가면 스태미나 업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대단한걸. 이게 왜 지금 버퍼가 심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늘 불금이어서 그래요. 불금이어서 관리를 못하는거죠. 서머 좀 늘리라니까. 절대 안 늘리죠. 경격볼트. 경격볼트. 왜왜왜왜왜. 이거 안했어? 이거 안하고 뭐하는거야. 세마찬 멍청한 자식아. 회사님. 기독만 한테 이제. 커피요? 예 마셔 가지고. 커피 한잔에요. 금요일이니까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방송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서버가 못버티고 터지는 겁니다 비밀번호 나였으면 비밀번호 1005 했다 이렇게 내년 생일을 지금부터 홍보하는거죠 내가 1년동안 비밀번호 나올때마다 1005를 외치면 우리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 맞나요 이거? 또 눌렀나? 오늘은 유튜브에서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지금 스피드로 하고 있는데 흐름 끊기도 싫고 여러분들 버퍼 걸리면 그냥 침착하게 F5 누르세요 F5 누르다가 계속 기다리다보면 됩니다 정 계속 튕기는거 같으면 제가 리방해줄테니까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제 컴퓨터가 꺼지는건 없어요 제가 그래픽카드를 바꿨기 때문에 비토를 찾아서 시청까지 가십시오 제 기억이 맞다면 비토 가는길이 이쪽이 맞을겁니다 나 이거 템 먹었으면 좋겠다 좀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어 오래걸려 오래걸려 1004면 천사였다고요? 저는 굳이 생일이 1004가 아니어도 그리고 제가 천사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있기때문에 생각없습니다 고장난 퓨즈상자 하지만 내가 고칠게 여기서 길이 있죠 제가 이제 비토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갑니다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야 기사에 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저기죠? 저기죠? 제 친구들이 안나왔나? 제 친구들이 안나왔나? 좋습니다 그래 나오시 그래 내가 턱있었어 너야 너 니가 일어나 일어나기 전에 석방필슨 나이스앤시엄 너랑 거기 계속 있어라 아이씨 아이씨 뭐야 너 쟤가 이렇게 있게 많아 여러분 아직 두방 남았다 아직 두방 남았다 버린거는 아니구요 1080은 아까워서 없겨버립니까 그 교체 받아야지 체양원님 어서요 아흐흠 멜일 오랜만에 왔어요 언제적이야 역시 나의 주먹은 강력해 이렇게 자물쇠도 한방에 부실 심이었다면 추목으로 싸우지 왜 이 친구는 총으로 싸우는지 여기 흑 흑 흐흑 흑 흑 좋았어요 이 수영장을 내려줘야합니다 내려가고 1080ti가 바꿨어요 1080도 아니에요 막간게 아니라 사자마자 그냥 불량이었던거 같아요 개 따질겁니다 제가 지금 구릅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프레임에 드랍현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드랍현상이 현빈님 어서오세요 세바스찬은 또 왜 또 저 뇌공간이 있냐구요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죠 딸의 뇌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받았던 마스크 쓰고 여기서 이제 무기를 못써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알기로 정말 좀 짜증나는 그 여자 불이 없다 불이 없다 불이 없다 이거 아니죠 올라가고 이거 이렇게 방둑면을 쓰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켓은 못다질거 같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말하는거 못보이겠네요 자켓은 못둑 자켓은 못둑 어 수준찍있나봐 자켓은 못둑 자켓은 못둑 자켓은 못둑 자켓은 못둑 자켓은 못둑 이제 내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가 생각나요 결국 조금 아쉬웠어요 이벤호즈인가요? 그리고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분들한테 인기 많은 푸린 저도 좀 정상적으로 인기가 많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군포게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저분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항상 저를 좋아해 주죠 나한테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항상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바보들 이쪽으로 에레니스님 어서와요 너무 사랑해서 죽이기도 하죠 얀델일 뿐입니다 얀델에 템 템 템 문을 열고 있어 하렘월드라뇨 남자가 더 많은걸 푸린 푸린팬분들이라고요 그러지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총 쏘는걸 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나 항상 여러분들 머리에 총알을 박는거잖아 그럼 나 항상 여러분들 머리에 총알을 박는거잖아 엔딩모드 몇시간 걸렸냐고요? 그렇게 오래 안걸렸어요 음.. 얼마나 걸렸지? 일곱시간? 정도? 일곱시간 정도 걸렸나? 템 좀 먹으러 왔습니다 총알을 박아달라고요 여러분들의 진선 변태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변태인거 같은데 저기였나? 아니었다 하.. 맞구나 푸린님이 원하던 한국 제철하신거 맞냐고요? 예 엔진 봤습니다 저요? 저 한 세시간 반? 세시간? 못 켰는데 여기 맞죠? 아 아 진짜 공략이 뭐 말할게 없어 그냥 달리기야 이봉주야 그냥 이거 제목을 바꿔야지 이브리디에서 이봉주로 이봉주 아닌데 커피를 마시는 못하다니 이러면 마음 아픈 일이 아닌데? 우리 아직 비투를 찾아서 시청까지 가야 되는데 이론 도로로 나가보라구요? 도로로 나가보라구요? 아닌데 아직 그냥 이거 만든거 같은데요? 볼수통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나가는거 맞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기 이때 좀 졸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요 아 여기구나 여깄네 7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 거의 잠을 거의 안잔상태에서 플레이를 한상태여가지고 어... 이 부분할때 진짜 거의 졸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애매하네요 저게 개구멍으로 하는 부분인가? 그런거보다 아 아닌가? 미친... 이쪽도 개 헷갈리네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거 알아요? 챕터가 가스방입니까? 가스방입니까? 아 제발 체력좀 업그레이드하고 와야겠다 그쵸 뒤에 갈수록 챕터가 빨리 끝나니까 그쵸 근데 이런데면 체력이 좋아진거야 진짜 그쵸 이게 요기 이제 요기 챕터 부분 지나면 이제 챕터 5로 넘어가거든요 챕터 4로 어 챕터 4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삭 하 요기다 요기다 제가 바보같이 잘 모았어요 맞아 체력 1 체력이었으면 어 이브리즘 1 체력이었으면 못버티지 이거 맞아 체력 1 체력이었으면 요기다 여기다 뺑 돌아왔네 아까운 시간 5분은 버린거 같애 흠 이거 살만한가요? 요지 일 한사람만 살 뻔 스토리 보는 맛 스토리는 볼만해요 그래픽 그래픽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를 쓰레기를 쓰고 있어서 그래픽카드 1080ti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2는 그냥 처음부터 액션이에요 없어 이거 공포 이게 오픈월드 형식이어서 굉장히 그 공포적인 요소가 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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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constituc 이브리닝2의 타임어택은 봐봐 지금 배불도 안나오고 계속 찍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아웃라스트 같은 게임들은 좀 하면서 이제 도망가고 계속 쫄리고 쫄리는게 있어서 공략할 맛이 나는데 얘는 그냥 이봉주 온라인이야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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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총 몇발 쏘고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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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총 몇발 쏘고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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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총 몇발 쏘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커피 한잔이에요 치어즈 초보자 하면 몇시간 걸리냐고요? 초보자 하면 열 몇시간 걸리죠 안되겠어 그래서 달리기 업그레이드 하고 갑니다 언니 뭐 내 개조하러 왔어요 어 뒷부분에선 많이 싸워요 근데 많이 싸우면 다 무시할거지만 보스전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되나요? 흐흑 뭐 그윽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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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라마니 엑라마니 엑라니 엑라니 에이 엑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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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리는거하고 커피먹는거만 보이는건 낫구만이네 아닙니다 가끔 총도 쏴요 됐습니다 아 진화했다 이제 더 달릴 수 있어 난 대단해졌어 무기 업그레이드 무기 업그레이드 가자 무기 업그레이드 무기 업그레이드 여러분 이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전작보다 쉽습니다 이 게임 애초에 전작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브리즈 1 전작은요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데 게임 안하시는 분 비조 게임 안하시는 분들은 깨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첫번째 버스네요 이제 아 여왕의 계장님 어서와요 아 여왕의 계장님 어서와요 몸이야 진도 팍팍 뺀다 네 진짜 오밍순나봐요 네 원래 이 브리즈 1에서 재장 시스템이랑 업그레이드 있었네요 덤벼라 황각입니다 황각이 아니라 그 약간 매트릭스 마냥 영화 매트릭스 마냥 가상세계에 들어오는건데 가상세계는 아니고 딸 머릿속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를 구축해 놓는걸로 아는데 저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네요 저 보스 얘랑 싸워야돼요 얘랑 싸워야돼요 무슨.. 아니 아 나는지 los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앰겹자나 난 괜찮으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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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걸로 또 내 달리기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구만 어 강아 징 아 템이 있었냐? 역시 퐁 아 하 좋았어 이제 내 종알은 한발 남았다 손님 어서와요 얘가 이제 정보를 주죠 필드 안정화 저거를 해야합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되게 약간 좀 자잘한 중간 보스 느낌으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잘가요 이 친구가 템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테지만 저 친구는 템이 없더라구요 아쉽게도 난 풀피를 만들겠어 좋아 요기서는 계속 달려야합니다 이상시간? 행스쯤 몇시쯤 끝날거같아요? 1시? 1시간 20분정도 더 걸릴 것 같다 2시간 반쯤 저도 여태껏 모르겠다 늦어도 2시간 안에 깰 것 같은데 뭐지? 음.... 1시 20분이면 끝내봤다 1시 15분? 1시 20분? 1시 20분? 일단 여기서는 장미와 목걸이 그리고 얘를 돌려줘야되요 못꽂혔어요 어제랑 같은 그래픽카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좀 더 돌려야 되는거 같은데? 개빡치네 이 자식 나의 눈을 속이다니 이쪽이 아니야 좋아 이쪽이야 김치 아 초점 초점까지 신경쓰다니 맞아 나도 초점 신경썼었지 좋아요 이러면 저쪽에 길이 생깁니다 아직 교환이랑 한분껏 해결을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다 일을 처리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술에 감사하라고 좋아 플레이어게임 여기있는 불들을 처리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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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해줘 제발 언제까지 보는거야 엄청 오래 보네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일로와서 그리고 일로와서 저쪽 문이 자동으로 열릴텐데 그림 다있나? 됐다 사진찍는 소리 났죠 네 네 아예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가르쳐요 저기있는 문이 문이 열리네 진짜 스테인더 너무 달린다 그냥 죽으려고 해 한 패 다섯번쯤 터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길이 막혀있잖아요 이 앞을 가서 뒤로 돌아보면 다시 이렇게 되면 돌아가면 뭐야 뭐야 이 말이 끝나지 가는거였나 너무 힘들어 흠 됐다 이 친구 죽이려고 해요 나가면 다른곳이죠 흠 흠 흠 미안해 내가 제가 죽인걸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흠 물 한방울 안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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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스태미노 다 썼다고 안 멈추는게 어디냐 나 그거에도 감사합.. 어..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사소한거에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어..이..이런 연출은 약간 레이어스 오브 피어랑 좀 비슷하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저 친구 카메라 찍은 친구 내가 이쁜건 어떻게 알고 무섭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를 찍는 친구일 것뿐입니다 카메라 찍는게 뭐가 무서워요 여기가 이제 중간 보스 그리고 얘가 이게 그 안정화 시키는건데 저걸 아까 카메라 찍는게 막는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못많은데 근데 이 게임은 저렇게 보스가 안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되는건 얘가 저렇게 멈춰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됩니다 총알이 6발밖에 없는게 더 맛있죠 총알이 6발밖에 없는게 더 맛있죠 저기요 왜 왜 한 명밖에 났어 뭐야 나 언제 이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총이? 연사용인데 연사용인데? 제 카메라를 부셔주시면은 아닙니다 야 나 여깄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카메라춤 거기서 어 저거를 계속 부셔줘야돼요 이렇게 어려운 보스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 자식이 계속 멈출거기 때문에 또 멈추겠죠 나 니 뒤에 있다 귀여운거야 아 그쵸 달려오는게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여워 주인이 놀아진다고 또 조심해서 그니까요 막상 나는 공격 안하는 봐봐 봐봐 꼬리얻는다 꼬리얻는다 나 안도망가니까 또 나 죽여봐 좋아가지고 난리났어 손잡이도 난리났어 찌났어요 지금 거의 뽀삐 놀아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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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어 이제 좀 과격하네 주인이 놀아주니까 숨써야지 아하핳 하핳 잘가요 잘가 댕댕아 즐거웠어 우린 이현이 요기까지 요기까진가봐 이렇게 해 너무 좋아합니다 목을 흔들어요 저와서 미칠라 그러는데 저의 기린 저의 기린 어렵지 않죠 뭐죠 음 끊어 한마디도 하기다 쓰지 않겠어 어차피 지금은 잡히는게 아니지만 이게 쓰레기에요 무전기가 이 안에서는 무제를 못합니다 말이 되냐 이게 미친 하 체력의 한계가 왔다 나 진짜 주사기 먹으면 뛸 수 있었으면 주사기 먹으면서 찌었어요 어디야 그니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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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이었나 오른쪽이군요 좋았어 키드먼한테 연락을 하면 끝났습니다 하 이 앞에서 상당히 빠르다 확실히 진짜 멋있는 남자는 이 한마디 이상 하지 않는거에요 레서 펜던이 잘자요 깨자마자 타이머 되겠죠 오신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카멜레온 좋았어 넌 더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친구야 챕터 6 D5 그놈의 D5 1회차 할 때 굉장히 또 헷갈려했던 부분인데 돌아가야합니다 우리의 고향 지하로 체력이요 그니까 경찰 비리라니까 비리 비리로 온게 분명해요 이 체력이 말이 안 돼 이거 총알 좀 충전하고 가야됩니다 됐다 하하 하하 고맙습니다 TWK님 자주와요 요즘 공략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브리진 투하하면서 조금 맘에 들었던게 컴퓨터가 자주 나오는게 맘에 들었어요 잘 나오죠 컴퓨터가 자주 나오잖아요 컴퓨터의 인생의 중요성 여러분들 여기 컴퓨터가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데 D5으로 가야되는거죠 빨리 먹을까? 빨리 깨자 와 이제 연운 속도가 차라리 다르죠 어디랑 버그폭 아 여기 밖에 없어? 너무 신났어 재밌게 놀아요 방해 안할게요 역시 저 두사람은 뜨거운 시행을 보내고 있을거야 예예 공략이니까 다 캘떼까지 해야죠 스피드런이니까 아니 무서운 것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게 많이 해요 여기는 이제 개비스쿨 나오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위장을 책임질 하얀 밀크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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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눈알은 이제 좀비가 괴물같은 애들이 나를 찾았는지 못찾았네 아흐 끈적해 여기서 이제 보스도 아닌 보스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깨면 되느냐 되게 어려워요 이 친구가 깨는 법이 봐봐요 되게 더럽게 생겼죠 생긴대로 어렵습니다 더 끈적한 걸 막 뽑고 있어 이게 얘한테 맞으면 굉장히 끈적하기 때문에 안돼요 얘한테 깨는 방법은 달리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끝났습니다 끈적이 화나서 발목 잡는다고 그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너무 끈적해 너무 뭔가 연상돼가지고 기분 나쁩니다 안돼 너무 끈적해 자 이 친구는 에임이 엄청 흔들려요 여기가 천천히 두대 맞춰주시면 갑니다 하지만 제 옷은 비싼 옷이기 때문에 저런거 묻어도 묻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 어제는 D5 오는데 시간 엄청 걸렸는데 오늘은 그냥 후딱 왔네요 여기로 가면 우리의 새로운 극열을 만날 수 있죠 아 고맙습니다 유저님 구독자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독자가 되시는거 어떨까요 이렇게 된것도 우리 인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아닌 분들 같이 구독해주고 같이 재밌게 보고 놀고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심리에 어 전문가 어 전문 인데 얘랑 또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로 가면 되는데 네 그럼 좀 세발로? 세발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세발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아 너무 좋아서 구독 두번 눌렀음 제발요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적당히 좋아하시고 한번만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동작이요 한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거울은 보지 않는다 거울은 보지 않는다 어 어 어 어 어 하 하 하 하 으 다루 하 하 하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제 취향은 제 취향은 홀보다 딱이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 여러분들이 취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림이 두개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찾아줘야되 찾아줘야되거든요 가서 눌러 조사를 눌러 그러면 얘가 열심히 울릴겁니다 신호가 잡힐거에요 그러면 어딜가야되냐 바로 여기가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벌써 끝났어? 네 벌써 끝났어 아 이거 이거 간단히 아 안녕 친구들 좋은 날씨 좋은 날씨 아 재빨리 고마워 여기가 제 뒤에서 섀도우 복싱하고 있죠 제가 봤는데 여기 들어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 여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쏘잖아게 감히 우리를 공격해? 저의 예술자품들을 공격해 주지 하면서 쏘잖아 짓을 하다가 들키죠 그러면 엄청난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여성 구독자분이 될거야 섹시한 남들아 볼 수 있는데 여기 문이 잠겼잖아요 여기 애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워하거나 숨어다니거나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당당하게 걸어요 당당하게 걸어서 열쇠를 먹고 다시 우리의 당당함을 구우려 하세요 나한테 몰래란 사전이 없다 난 당당하게 뛴다 유아 유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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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일 당당해지기 이이이이이이 열쇠로 열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여성시청자분들이 좋아할만한 섹시한 남성분이 묶여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까지 흘리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 엄청난 남자야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모가 없을정도로 쉬워요 오늘 정의로는 도둑이들 해주세요 하면서 엉덩이 한 번 만져주면 아야 자식아 김잼님 잘가요 또 다른 엉덩이를 만들러 가야합니다 이 게임의 엉덩이는 다 내겁니다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한 번 화질조정 어 화질조정을 좀 화질? 화질? 저 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하죠 거기있어 이 집이야 제가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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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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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다이아나 하 Ride 나 지 여러분 소 będę 깨끄끄끏 베나 이거좀 보자 그럼 이걸 보자 그렇지 이거 봐야되지 그를 못 그래 잘한다 똑같이 가네 왜 안뜨는거야? 같이 가 얘들아 나도 나도 가다 나도 가요 나도 갑니다 같이 갑니다 뭐야 누구야 누가 너희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 나한테 데려와 게임이 어떻게 하는거 같애 약간 다이장하이트냉적인 다이장이야? 잘자요 조금은 다이장 아 달리기가 조금만 더 빨라더라 여기 아닌가? 여기 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정은? 여기 맞지않나? 맞다 간다 두번째 복수 다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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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엉덩이를 쓰다듬어 가야되요 열쇠를 먹으면 시작되죠 열쇠를 먹으면 이산간 제발 그만하세요 열쇠를 못먹잖아요 님이 말해서 요거 굉굉이 잘자 좋습니다 길이 맞겠죠 이 도끼는 내꺼입니다 이제 당연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해 준비들이 김민정님 어서요 하하 김민정님 어서요 고맙습니다 아아아아 짜릿해 이런것도 감전당하다보면 익숙해지는법 아아아아 뭐야 이게 무슨일이죠 이게 너무 맞다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쯤 더 맞아도 되지 않을까 나도 근데 안좋을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피가 한대 더 맞을 피가 됐었는데 한번에 좋아버리네 뭘 일로가는거 맞는데 너무 내 머리카락에 걸렸나봐 이게 저 반대로 돌아가면 얘한테 걸릴수 밖에 없어서 일로와야되거든요 어 헤헤 떼님 어서와요 어흐 벌써 8챕터라니 벌써 8챕터라니 대단해 반 넘었죠 솔직히 아흐 하흐흫 하흐흫 하흫 너무 신나 봐봐요 여러분 그녀가 나를 마중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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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마중까지 나오다니 정말 대단해 흑적이다 못해요 안돼 안돼요 궁중장소라고요 그만해 쟤도 복싱하지마세요 이게 안되가지 두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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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 마중하러 온 사람들 많다니 너무 신나 죽지 않아 영웅은 죽지않아요 방금 좀비수 봤죠 저 많은 애들을 죽이면서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 게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에요 그걸 잘 이용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넘어가면 죽일 필요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굉장히 이용을 하셔야지만 스피드런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반 넘게 진행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챕터로는 반인데 이게 앞에 부분이 더 길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닌가? 3층인가? 여기 맞아요? 이게 말해서 안되는건가? 넌 말이 너무 많아 스테파노야 좀 맞아야돼 지금 이제 때리러 갑니다 지금 이제 때리러 갑니다 뭐야? 팔찌터가 끝났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치초고 이거 올린것들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거 없어요 그냥 점프해주시고 낙법으로 떨구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낙법이 너무 아파 보이던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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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법이 안있으면 죽었을거에요 늦게뜩인거같은거 이 친구가 좀 강력해요 물론 마냐본적은 없는데 아 저도 스피드런이어서 달려도 되냐 약간 각이 보였거든요 쒸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금 달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달려보라겠습니다 살았다가 어? 땅뽑! 시청자분이 이제 제가 데려오는 남성분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원래 김혜팔밖에 없다 보니까 아 김혜팔를 보는 거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오! 망가! 야힛! 왜 이런 친구라뇨? 친구 많아요 플러스친구 웬명이 됐는데 카톡에 이마트랑도 친구인 사람입니다 좀 먼저 아 이제 보스인가? 아 이천호화 감사합니다 오케 좀 만들고 가야겠어 이날을 위해 모아놨지 안 돼 탄창 크기가 부족해 화력으로 간다 좋아요 충분합니다 달리기 우리의 고자 달리기 고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형님 어서와요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흑님은 아싹하구요? 무슨 소리니까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 이거 없니? 하아 내가 템을 안 먹고 망했어요 엑스님 큰일났어요 템을 너무 안 먹었어 스피드런에만 너무 치중했어 어쩔 수 없구만 스피드런에만 스피드런에만 벨트 안 돼 빨간색 물량 먹으면 꿈먹는다 보면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부드럽을 수밖에 이 친구는 이제 순간이동을 하는 친구인데 아야 약간 저 친구 영어 아저씨의 악당의 생명 악당의 생명? 배우분 이름을 모르게 아 도와라 안맞아 계속 돌아주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피해서 데메 데메 아 이제 이 변신입니다 거의 프리즈거든요 얘가 투드려받고 이제 쭈글쭈글해라! 막 이러는데 이게, 능력 세대라고 야받는데 뭐야, 얘 이런 공으로 맞으면 많이 아픈다 와, 이리 띄는? 노 센이 띄는 뭐? 진짜! 뭐, 거짓 본 게, 띄는? 띄는 거? 띄는 거? 띄는 거? 띄는 거? 총맞아서 아아 제발 총맞으면서 달려보냐 아유 아파라 아유 아파라 이 총도 거두고 세마스는 죽어야 되겠는데 아 아파 이때는 죽어 죽어라 좀 얘는 계속 움직여주면서 그냥 거리 유지만 잘해주시면 정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말 없지 않습니다 제가요 미친 편집자식 네 벌써 챕터 8이 끝났네요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다 했다고 보면 되죠 예 이제 저기 저기 모양 보입니까 저기 모양 저기 이제 챕터 9를 뜻하는건데 챕터 9는 진짜 빨라요 챕터 9부터는 뭐 아까 챕터 4만 지나도 솔직히 빠릅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봐야될 순경이 조금 이따 저희가 봐야될 순경이 여기는 여기 공략은 좀 특별해요 여기는 좀 특별하게 달려야될 끝입니다 그게 여기 좀 더 신속하게 달린 스키친구시기 때문에 일단 요 앞에서 불이 떨어질 겁니다 파이어 하지만 이 불은 사라져요 그것들이 뭐 필요한 거 어우 쉣 핸만 먹어주고 역시 멋있어 문은 다 발로 연다 여기서 좀 스테미나를 조금 아껴줄 필요가 있고 없다 하지만 만드는 건가 실패할 수도 있다 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을 가주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주시면 저쪽에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레버를 꼭 떼주시고요 리브리딩 꼭 구세요 안녕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뛰어다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나를 잡으러 엄청나게 오잖아요 너무 신나 나만의 팬들이라니 알아서 penetrance 에어 x3 외부족이야 안되고 날아는데 병신! 내 칼을 받아라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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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파밍 러셀때문에 총알 다 썼잖아 좀 열어봐요 컴퓨터로도 있고 풀프로도 있어 좋았어 압을 찾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 있어 안돼 역시 낙법 낙법은 대단해 등 다 부러지겠어요 낙법을 대우지 않았더라면 저의 생명이었던 허리가 부셔졌을 겁니다 형 선생님 없어요 아이 뭘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보러와주시면 감사하죠 정 죄송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낙법 역시 낙법은 대단해 살짝 터졌을지도 몰라 이건 엉 전신 약법 세바스찬이 약법 달인이야 얘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았다니깐 인정해줘야되요 이정도면 진짜 방어력이 대단한친굽니다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신작 게임과 여러가지 게임에서 공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릴리는 에이스가 분명해 여기서 안전이 있죠 우리 릴리의 송장기 사춘기 사춘기 소년은 무서워 저 컵헤드요? 저 컵헤드 공략 완벽해요 이게 왜 왜 왜 안 죽였어야 했다 진짜 이키 왜 어디로 올라오는거야? 계단으로 올라와야니 얘들아 페이지 하러와봐 페이지 하러와봐 저 컵헤드 어? 미치시랄 미치시랄 기다려봐 기다려봐 끝팔에 죽겠어 빨리와 빨리 그냥 또 맞네 페이지 하러와딥 예 olmuş 아후 고맙습니다 인 his 형님 흐흐흫 쓸만큼 불러주네 에임 상태가 방금은 인정합니다 여태 잘 맞췄잖아요 잘 맞췄으면 됐지 한두 번 못 맞출 수 있는 거죠 조셉은 원에서 죽었죠 원에서 옛날에 죽었었는데 걔는 고인이에요 고인 조셉은 조셉은 잊혀진지 오랜 안경이에요 그래요 배고픈거보다 졸려요 피곤합니다 빨리 깨고 자지 제가 이번에 이브리님 때문에 해먹으러 왔는데 이번에 이브리님 때문에 제가 잠을 거의 못잤어요 거의 지금 어 지금 3일 합쳐가지고 한 몇시간 잤지 3일 어이 한 3일 한 6시간 잤을걸 오늘까지 3일 했어 어떤거야 네 아 저 약초 약초축이 될거거든요 너무 힘들어해 조셉 왜 죽었냐고요? 조셉 왜 죽었지? 아 아 키드먼한테 총맞아 죽었죠 아니 나한테 죽었나? 아 키드먼이다 아 이현진님 어서와요 어? 이 아니야 사아 잘못 끄졌어 사아 아니eto 십이네요 annual 이준 나 이준 나 아 한번 더 아깝게 맞잖아 뭐야 저거 안 눌렀네 한번 안했지 이 가운데꺼를 반대로 완전히 180도 눌려야해 맞다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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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시 해야되요 제대로 안되네 돌리는 방향이 있어서 됐다 4분 토마토 주스 구독 취소되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누르면 되죠 트님 아 어서오세요 요즘 요즘 근데 또 다시 알람이 가더라고 저번에 3일동안 또 알림 안가서 저 방송 혼자 했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다 방송인지 몰라요 시청자분들은 다 방송인지 몰라요 트님 스트립 시청자들이 다섯명 다섯명 너무 서운해 있었는데 다시 알림이 가더라고 좋아요 좋아요 300개입니까? 여러분들 시청자가 7천명 아니 7천명이래 시청자가 천명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며칠동안 잠도 못자면서 공략 만들고 이렇게 최초구 엔딩 보아드리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300개라뇨 귀찮더라도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500개까지만 한번 찍어봅시다 음 자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한번 몇개인지 한번 봅니다 제가 텔리님 어서오세요 네 외부 눌렀지로 오른속도 봐 자 가까이 갑니다 네 형님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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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놔줄게 나한테 받은게 분명해 남자가 했으니 가지마요 저희집 앞에서요? 나가요 하하 돼지야! 날하지 않아도 가다라! 야 불급이다 불급! 너희들은 신나? 나도 신나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뜨거운 뜨거운 좀비 엑스님이요? 제 고매미입니다 요즘 공략만드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공략만드는데 혼자 만들다보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배그 같이 하는 배그 대회놈 공략만드 짜싯어 머리도 없는것을 까불어 왓츠어 왼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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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카이 잘사는 좀비 마을에 와서 깽파이를 논다니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남들 들으면 오해해요 계속 튕겨도 더 저 했어요 새벽 2시에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떼가지고 불굴에 의지로 했습니다 다른 스크리머분들이 저보다 2시간 더 빨리 해가지고 메모가 왔었거든요 과연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진짜 다행히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막히셔가지고 초대 중에서 이브린이 끝나면 배그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내일 좀 자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내일 대회여서 연습은 해야되는데 사실 배그 감각을 좀 키우긴 해야되는데 아 너무 졸려요 이 상태로 배그 해봤자 잘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극하가 문제였던 것 같더라구요 음 거의 진짜 못잤어요 오늘도 스피드런 아니하고 아 좀 낮잠 자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자고 오늘도 편집 끝나고 썸네일 이거 다 영상 업로드하니까 낮 2시 반인가? 낮 3시더라고 2시간 자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일로와 일로 거기 안돼 거기 길에 막혀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이 게임이 조금 아쉬운게 다 죽여 그냥 나빼고 다 죽이는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음 그쵸 그래서 잘려고요 연습보단 자는게 낫더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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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긴 사람 말하니 약간 일본인 닮은 사람 말하니 그쵸 이재훈 나와요 이재훈 이재훈 챕터 1 10 끝납니다 챕터 10도 되게 일찍 끝나서 챕터 6개 밖에 안 남았네요 뭐 챕터 14부터는 또 굉장히 빠른 수프로 지나가니까 헐헐헐헐힛 이름 토레스에요 축구선수인줄 레디? 그이 으앗어아아 나 저런거 해보는게 꿈이다 와우 점프렴 야 운동신경 저렇게 좋으면서 달리긴 왜 못하는거야 너무 화나네 제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인데요 누가 나를 받쳐줄 것인가 맞아 라오어 때 아 라오어2는 진짜 명작이었으면 좋겠다 라오어2도 진짜 타이틀 싹 다 싹쓰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력만 없는건가? 순식간에 이제 파워를 쏟아내고 워낙춤가 생기면 오지탐험이 뭐에요 쉬운일이 없구 쉬운일이 없구 아우노우 안돼 안돼 배터리가 3포야 쉿 어차피 연락오실 사람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비켜 엄폐안할꺼야 다 비켜 아우노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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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엎드려서 따라와? 아니야 클렸어 뛰어어 내 사전에 엎드리는건 없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섹시 아아 스테미더어 도착했어 토레스 빨리와 내가 이제 씨를 죽였어 좋았어 열어 빨리 아니 누굴 데려온거야 또 남자친구야? 아니 남자친구야 나 공격하잖아 어 쟤 그리고 쟤 사면 안된다고 아니 불 없었대 패자 됐어 이제 열어 그새 남자친구를 만들고 왔어요 그새 역시 이 말에 틀말이 없어 이 커플들은 계속 커플하고 솔로들은 계속 솔로하니까 우리가 솔로래요 아 대빡치네요 잠시만요 아이씨 유튜브 댓글 저 유튜브 댓글이 컴퓨터에 떠가지고 그게 화면을 가리고 있었어 벨놈 벨은 뭐에요 하 아니 뭐 오닐이 전화를 안봤죠 하 하 김님 이천으로 소원 감사합니다 장어라도 사드세요 일단 커피 한잔 플레임도 나름 연예인인데 왜 아니 쟤 뭐 연예인일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의 친구죠 저는 여러분들이 심심할때 놀아주고 내가 심심할때 여러분들이 나를 놀아주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뭐 서로 어색한 사이였습니까 골수 통로를 통과해 오늘에게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아니 여기 내가 온거잖아 가자 고닐한테 가자 고닐한테 이브리진 2요? 1보다는 별로더라구요 저는 1이 더 재밌어요 Fatten 2볶 2볶 2 3 2 2 세바스찬은 핵간지 캐릭터기 때문에 무조건 발로 엽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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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하나네요 옆부분이 없죠 옆부분이 어디냐면 오닐을 따라갔어요 오닐을 후투르패합니다 정의구현을 보여줘야되요 문이 열립니다 뭔가 이 흰색들이 이쁘지 않냐 남한그룹 남한그룹말고 남한그룹그룹그룹하세요 여러분 많이많이라고 하라고요 내 배려할필없으니까 두뇌칩을 우리가 얻어야되요 두뇌칩을 우리가 얻어야되요 내가 칼의 마스터다 내가 조르야 내가 조르오 조르와 바로 병이 지니자 내가 이 대식아 야 구석으로 구석으로 들어가있어 이 자식아 잠시만요 스피드론 있지?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기서 칼질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스피드론인걸 까먹어버렸어 018 018 외로치 칭찬이 느리네요 반가워요 아유 몰랐네 어서오세요 그니까아 여러분 말좀 치세요 나 지금 졸려죽겠어서 핵스님도 가가지고 지금 피곤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에 처져야지 내가 텐션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또 키보드에 머리받고 자요 좋아요 500이 아직 안찼어요? 우와 지금 천 천 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두 명 중 한 분만 누르셔도 지금 5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되겠다 이브리닌2 끄고 도망갈 각이다 이거는 게임 끄고 도망갈 각 나와버렸다 아 뭐야 왜 팀 죽고있어 이거 이거 인생아 아니야 야 이렇게 인기 잡아먹어 그래 이렇게 인기 잡아먹고 이렇게 인기 잡아먹어 템 먹을 거 없죠? 바로 갑시다 이거 흠 빨라 아니요 친구들 나 간다 즐거웠고 다신 보지말자 병신들아 템음 자 형님 어서와요 여기 아니잖아 저기죠 여기로 가면 보스점입니다 병신 변신 정말 대단해 대단한 병신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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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빠잇! 옷도 정말 잘 깨져오오오오오오오 좋죠오오오오오오우 엄청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아마 그 machine he was talking abou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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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맥 당연히 그 machine is operating as it should 나 총알 수능 있겠냐? 가자 릴리를 손에 넣으려고 해 릴리 야 그래도 많이 왔다 이제 챕터 12 끝나요 이제 이제 챕터 12 세바세도 참 어렵게 사는데 얘 진짜 고생이지 얘 마음이 아픕니다 릴리 넘길 수가 없어 옆에 선생님 잘 자요 이거 이거 바뀌고 잘거에요 폭파 준비를 하지 시작하죠 얘네 되게 멍청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용감합니다 용감하면 진짜 무식함이 용감하다더니 봐보세요 폭탄을 아주 멋있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엄폐물도 없이 그냥 터뜨립니다 엉덩이 한방먹이기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승전 엉덩이야 그런 말이죠 사람이 때릴 곳이 어딨냐 엉덩이 말고 터륨 터륨 터륨? 터뜨를 찾은 집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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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저 좀민들이 나한테 오는구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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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챕터 12 릴리 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갑갈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잠시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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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로와봐 너희 둘 다 일로와봐 한명씩 쟤 없는거 상대해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쓰기 싫었는데 안 열리네 야 안 열리는구나 예 네 아 으 윽흐 흥흐 흥흐흥 으흠흠흥 후흥 으흐흥 흥흥흥 으흨 이쪽에 와서 인형 그니까요 게임 카테고리에 왜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 노오 전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빠 가르쳐 아빠도 포기하지 않아 아 유튜브 댓글이 밑에 맞고있어 잠시만요 다시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 릴리한테 힘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메모리가 들어간 안에서 저ker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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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x2 저식 시스템이 시스템이 아주 그냥 어 나쁜 시스템 저거 내 총을 갑자기 없애버리네 날아오지 마 너 데려갈 수 없어 여긴 나밖에 못가 저 테오도르는 입만 엄청 터는 애기 때문에 어 그냥 패주시면 됩니다 진짜 릴리? 아니야 아직 잘 못 구해 아 불쌍해 불쌍해 어떻게 해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불쌍해 불쌍해 마이라? 마이라? 아뇨 지금 살아있으신 분들 많을걸요? 지금 살아있으신 분들 손 한번씩 들어 보실래요?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 자기는 지금 보고있다 집중해서 보고있다 1층 가야합니다 채팅이 터질뻔했어 엄청 많군요 화력보소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저 많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있는데 채팅은 10명이 보는것처럼 치다니 정말 내 방송은 대단해 하아 감사합니다 하아 감사합니다 조비우스의 잘못이야 토레스가 죽은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제작사의 잘못이야 그녀가 여기다 죄송합니다, Sebastian 제가 살려주셨는가, 하지만... 아니 그녀가 그 부적이 있었다 그녀가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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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좋은 굴리 그녀가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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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아니야 이제 30분으로 뗄 것 같은데 가자 잠시만 여기 아닌가? 저긴가? 저기냐 저기냐? 저긴가 여긴가? 길이 헷갈려 어떡하냐 유니온이니까 이거 맞겠지? 이게 진짜 챕터 15부터는 제가 할게 없어요 더이상 그거 영화야 그때부터는 그냥 보스전만 몇개 하고 그냥 영화에요 와 드디어 나왔다 간다 달리기가 빨라지기 위한 나의 여행을 하하 고맙습니다 저기냐 그만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끝이 없어요 빨간색 젤이 4개나 필요해요? 아니구나 나 아까도 됐었구나 안돼 비용이 부족해 그렇다면 달리기에 모든걸 투자한다 스테미나 회복속도 아까도 아까도 달리기 맞았으면 될 수 없었군 좋았어 상업지역 까지 가야됩니다 좋았어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저기에 불을 뚫어야되요 음 너 이제 말 못해 나 넘길거야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간다 안녕 친구들 신뢰가 안된다면 나도 같이 뛰어가도 될까? 고마워 고마워 잡박하는 놈 진짜 아우 네 챕터 1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신뢰가 안된다 신뢰가 안되면 나랑 같이 달려가지 않네 나랑 같이 달려가지 않네 오우 좋아시지 숨어있다니까 여기 난 갈린다 부럽다 인기 많았어 그래요? 저 인기좀 가져가실래요? 응? 괜찮아요 저도 때립니다 저런 편 따위 제 쪽에서 거절입니다 와 이제 열심히 지킬때가 왔구만 도와줘요 토레스 아 토레스가 아니지 걔 이름 뭐였냐 나 이녀가 올 때가 되었는데 뭐야 왜 여기야 저기부터 가야돼? 아하 부럽지 않다고요? 왜요? 부러워좀 해줘요 내가 왔다 이제 계속 끝났대요 아 잘자요 팔크님 저 이제 마법분만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에서 만나서 가는거였지 좋았어 저 크고 아름다운 복만 있다면 난 무섭지 않아 알아요 간다 기라니까 빠르니까 빠바라니까 저요? 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맘에 안들어요 저한테 벌써 제 여자는 벌써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 오른손과 왼손이 가득 찼습니다 벌써 벌써 저의 그녀는 화이트데이 유지민님이라 벌써 이제 아이돌마스터의 이제 미키짱으로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자가 들어올숨이 없습니다 이머리에 대박 빨리 가! 뭐하는거야 지금 나만 믿어 나만 쟤 니한테 손 하나 손 하나 낼 수 없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라 했어 내가 니가 천국으로 가는 수가 있어 안가면 빨리 가 이제 됩니다 고장 나겠지 슬슬 고장 날테다 또 갑자기 안돼요 맘 뽕이 이상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오지마세요 안됩니다 여기 여기 가리 찼습니다 다리 가리 찼어요 이 여자와 저의 둘만의 자리입니다 안돼요 여러분 큰일났어요 나 배가 요즘 나오고 있어 이러다 임신한 사람처럼 나오고 야 너땜에 지금 넌 죽어야 돼 너는 너 때문에 지금 에임이 어후 너 한번만 나 밀쳐가지고 에임 진짜 내가 흔들리게 해봐 너 다음에 활은 너한테 꽂힐 것이여 알았어? 네 맞아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돼가지고 이게 이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다시 안할거라구요 다시야 될 거라고요 또 고장 났다 어후 맨날 고장났지 않으면 인생이 고장이야 아저씨 아이씨 아이씨 평신이네 장전매너 어어 뜨거워워 쯔어어 아 미친 죽었다고 진짜? 와 큰일났다 언제부터냐? 아 다행히 여기부터네 어휴 괜히 총을 안 끼다가 죽을뻔했네 뒤로 안왔어 뒤로 안왔어 슬슬 고장될 때 있다 다와가지고 또 고장 아이씨 아 좋습니다 친구를 잃었어요 아까 딱 개잡으면 끝나는거였는데 안돼 이제 유키코가 죽었습니다 그니까 제작사 다 죽였어 또 너무하다니까 나만 남았군 난 개 또 몰래 친구가 없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프만 불타서 죽어요 저기서 좀비한체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흠 마지막에 이제 약간 굽네치킨 마냥 좋아집니다 거의 코난급이야 세바스찬은 키드버니 살았던 이유도 키드버니 이제 세바스찬은 아 아아 자,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남자사태 뛰어간다 나는 자식이 이거 빨리 넘겨주시고 야 잠시만 나 맞고 있어 뭐야 이거 어이C 뭐야 이거 이거 먹으라고 왜 올라가고 있어 이때 맞는게 어딨냐 인간적으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에이스인줄 알아 죽을뻔했어 와 나 컷신중에 맞는 맞을줄 상상도 못했어요 울리고 울리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그리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이시님 어서오세요 안돼 와 아 아 아 아 네 아 아직도 불 맞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불을 왜 끄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약하지 않는데 너무 신난다 나를 반겨주는 저 친구들 내 아까운 총알 내 아까운 총알 어떡할거야 자식아 사실 저 친구들이 죽일 필요는 없어요 이 문이 열리는 동안 야 얘들아 우리 대화로 한번 풀지 않을래? 오타이브? 아 꺼져 그냥 친구 안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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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키보드를 하고 있는데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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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고싶어하는 친구 금고 거의 다 진행 됐으면 거의 끝났네요 . 망가망가 도망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주 아 스태미노 많이 고쳐주었어요 흠 워트 아 앞에 있죠? 하지만 난 옛날에 너한테 도망가던 그 스텝 하스 잦이 아니다 춤 덤벼라 느려, 테지야. 이번엔 당하지 않아. 옛날에 내가 아니다. 테지 같다시. 전기톱에서 너네만을 잡아둬야. 전기톱은 네가 당해봐라. 더 그딴 시캉같은걸로 내 전기톱을 막을수있을거라 생각하니냐. 하! 다요나라. 으아 arg 아 으 으 왜 엉덩이를 때려주겠어? 뭐야? 왜 엉덩이를 때려주겠어 왜 엉덩이를 때려주겠어 다음 차례 들어오세요 싸다코짱 왜 엉덩이를 때려주겠어 어머도 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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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 더 썼어 아 정기 다 썼다고요? 아 1만 약 썼어요? 미친 아하 나 두개 만들었는데 정기 와!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받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돌림으로 졌어 저거 스크래치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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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이제 개못해 하는 분들은 분들은 없죠 한 분 계시는데 저분은 이제 한번 이브리진 제 앞에서 한번 해봐야돼요 오지게 욕먹어봐야지 아 내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 아니구나라는거 알지 아하 아하 스크래치 샤워 스크래치 샤워 스크래치 샤워 당연하죠 사드포가 추울까봐 따뜻하게 데펴줬습니다 스크래치 샤워 스크래치 샤워 스크래치 샤워 스크래치 샤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문제있어요 페이커 롤하는데 가서 롤로 훈수 두는 사람들은 페이커 앞에서 한번 롤에서 오지게 까여 봐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아하하 낙보 아 이거 피자고 안 묻냐고요 비싼 셔츠여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타라는 방수의 Watt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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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템을, 이거 템을 장비할 수 밖에 없네 이제 보수전이어서 템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작기가 좀 더 싸요 현장 제작보다 충분하지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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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제 그 뭐냐 유튜브에 쭉 정주행 되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스토리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해가지고 이것들을 제거해야돼 난 숨지도 피하지도 않는다 죽어라 더러운 더러운 괴물들아 여기 왜 세냐 근데 죽어라 밟아주길 원해? 알았어 공포게임만 하냐고요? 아뇨아뇨아뇨 제가 하고싶은 게임들 이제도 보수였어 20분만 깬다 3시 30분 컷합니다 3시간 30분 컷 마이라 스톱 하지만 멈추지 않는 마이라 낙법 낙법 좋았어 역시 낙법이야 나도 배워야지 나도 배운 다음에 이제 3층에서 이제 어디 약속 나갈때마다 낙법 쓰면서 나가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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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혹시 불 좋아하냐? 불? 너희들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짠짠짠짠짠 하지마 내게 마음이 아프잖아 오호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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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희 불 맞고 살아있어 대단해 대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진짜네 좋았어 이제 버스자리군요 공춤추고 있다니까 또 괴물 공춤의 달인이야 공춤의 달인이야 공춤의 달인이야 공춤와 공춤의 달인이야 5 멋있게 도착하지만 넘기기 하아 이제 챕터 16이구나 달려 달려 세바스천 달려 벌레야 달려 다음 챕터가 끝이네요 여기 챕터에서는 보스점밖에 없습니다 예약 구매 하신 분들한테는요 권총 대신 그 뭐냐 연발 권총을 주는데 그냥 한번 쏘면 점사처럼 나갑니다 대신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한발만 쏴도 되는데 세발씩 나가요 무조건 세발이야 그리고 이제 반동이 엄청 심해요 저가 지금 반동제어를 하고 있는거고 배그하는 것처럼 배그점사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위로 올라가요 에이밍 그거 말고 저는 연발쓰는게 더 좋더라구요 단발보다 얼마 걸리냐구요 아울라토 스피드런이요? 2시간 안걸리지 않을까? 탁약소비가 탁약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발로 이렇게 머리 맞춰서 크리터 터져도 되는데 무조건 세발씩 쓰니까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보스들 잡기는 좀 편해요 그냥 따다다다다닥 쏘니까 쏘는 맛도 있고 에임 반동 조절만 좀 잘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 좋아합니다 전 좋아합니다 연발 진짜 총알이 근데 너무 빨리 자긴해요 뭐만하면 총알이 없어 이브리딘 1같은 경우는 권총 16발만 있어도 많이 쓰는데 아휴 저 오늘 풍화해서 잘겁니다 내가 15번을 깰수있는거는 얘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다르는건데 총알이 없잖아 총알! 총알! 약간 반응이 느려 총알! 총알 주세요! 아 이거 필요없어 부부싸움 중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약간 멍 때린다니까 발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해 마이 라! 총알! 말자는데 루링! 루링! 구기! 총알이 없었어 궁금 상태야 어허헷 앗싸 총알이럿 노다지야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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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야 햄드리라 야하 세 발씩 나가서 한방 한방 신선을 쏴 아야 아야 오케 일단 이팔하나 냈고 팔이 달려옵니다 저한테 거의 기생충만 달려와요 안되헤 잡혀버려 침착하게 권총을 들고 열심히 움직이기때문에 맞추기 쉽습니다 엠존들입니다 하지만 침착한 프린은 담아주기 나머지 팔도 뺏으러 끝이야 나도 이러고싶지않아 정말 미안한데 총알 좀 줄래? 가게 맞고싶지않아 그가 그가 아직 아 그가 그가 죽여줘 탬 탬 탬 탬 탬 탬 탬 또 뭐하냐 탬 탬 탬 너랑 탬 탬 탬 아 이기는데 망했다 아 제발 탱겨 어 빨리 죽어 아씨 몸을 떨어내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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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모여 얘들아 우리 힘을 하.. 힘을 하실 때야 좋았어 좋았어 빨리빨리빨리 다음.. 다음 거미 다음 거미 나이스 나이스 어휘스트 다음 거미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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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왔어 유크 쳐? 아 미치 아 아 어 붙여진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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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게 템을 보충하러 갈 그 틈이 없어가지고 저기 갈대가 보수전이 연속으로 나와서 아 시드먼 여기가 에임이 진짜 판정이 이상하더라고 좀 목을 쏴야되는거 같애 약간 머리 정확히 돌아서 쏘면 안맞더라구요 릴리 방 가서 거의 다 왔어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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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끼놔 시간 없어 걱정마 우리 딸은 아주 큰사람이 될거야 이렇게 아빠 개고생하고 돌이 떨어지는데 아주 잘자고 있는거 보니까 너는 아주 큰사람이야 그리스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남은 집으로 가야겠다. 그냥 기다려야겠다. 고마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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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쨉쨉쨉 3시간 28분 19초 마지막에 문 보였다가 눈에 보였다가 총알 보였다가 끝났어요 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체 풀영상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싹 다 올려놨으니까 1회차 한거 여러분의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공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략은 컷패드 스피드런 1위 찍고 그리고 울펜슈타인 공략 더코마 공략 이브리즌1과 이브리즌 DLC1 어 공략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아 고마워요 처음 만드는 재밌다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들과 재밌는 방송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할때마다 여러분들이 밤에 할게 없을때마다 항상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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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